안녕하세요. 소중한 나, 무한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부처님 당시의 일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29살에 출가하시고 35살에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시고 위대한 깨달음을 얻으신 눈을 뜬 자, 거룩한 성자, 부타가 되십니다. 부처님이 되시는 거죠. 35살에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뒤에 약 한 5년 정도, 2년에서 5년 정도 후에 있었던 아주 그런 큰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건이었냐 하면 그 당시에 외살리라는 큰 도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외살리, 그리고 이제 상스크리토로는 바이샤르라고 부르는데요. 이 외살리라는 그런 크고 아름다운 부유한 도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외살리에는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부자들과 또 수많은 상인들이 거처하고 그리고 크게 상업이 번성하고 있는 그런 부유하고 화려한 아주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외살리에 갑작스럽게 큰 가뭄이 들게 됩니다. 그 가뭄이 점점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그곳에 있는 수많은 식물들이, 곡식들이 말라 죽게 됩니다. 점점 가뭄이 길어지면서 그동안 모아두었던 식량들이 점점 떨어지면서 이제 사람들이 점점 굶어 죽게 됩니다. 이제 가난한 사람들부터 이제 가난해서 먹을 게 없었던 사람들부터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다 보니까 이제 시체들이, 수많은 이제 송장들이 도시에 그냥 버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시체가 썩으면서 수많은 악취들이 진동을 했고 그 악취가 진동하면서 그 외살리의 큰 도시에 수많은 악귀들이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악한 귀신들, 악귀들이 이제 모여들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 도시에는 설상가상으로 무서운 역병, 전염병이 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 동안 그 가뭄, 그리고 악귀들, 그리고 엄청난 전염병, 역병들이 돌면서 외살리라는 이 아름답고 부유하고 화려한 도시가 완전히 주저앉게 됩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동요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질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시민들이 다음과 같이 왕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왕이요, 지난 과거에 7명의 왕들이 과거에 7명의 7대의 7대의 왕들이 이 외살리를 지배했을 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대가 왕으로 있는 이 시기에 엄청난 가문과 그리고 역병과 악귀들이 이 도시에 횡행하고 있습니다. 왕이요, 그대에게 허물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시민들이 이제 동요를 일으키고 왕을 향해서 비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광장에, 대도시의 광장에 수많은 시민들을 모아놓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대들이요, 만약 나에게 조금의 허물이라도 있다면 나에게 조금의 잘못이라도 있다면 나를 향해서 나의 잘못을, 나의 허물을 지적해 주십시오라고 시민들을 향해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조목조목 그 외살리의 주민들이 조목조목 왕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습에 대해서 하나하나 점검하기 시작합니다. 요새 말로 하면 이제 청문회 같은 거겠죠. 청문회 하나하나 왕의 일상에 대해서 그리고 왕의 과거의 행적에 대해서 조목조목 점검하고 검증한 끝에 시민들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그대에게는 아무런 허물이 없습니다. 왕이시여, 왕이여, 그대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고 허물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겠습니다. 일단 왕은 아무런 허물이 없다는 것이 시민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뭄과 악귀와 역병이 외살리라는 도시에서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시민들과 수많은 귀족들과 수많은 왕족들과 왕과 신하와 대신들이 서로 끊임없이 회의를 하고 서로 의견을 이제 서로가 주고받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이 위기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겠는가 그때 하늘에 제사를 지냅시다. 하늘에 재물을 바치고 하늘에 제사를 지냅시다. 라고 누가 의견을 냅니다. 그래서 정말 지극정성 공경스럽게 하늘을 향해서 제사를 지내고 기우제를 지냈겠죠. 제사를 지내고 기우제를 지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제사와 기우제를 지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느끼면서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시 서로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 이 세상에 신통력이 있는 신통력을 갖춘 큰 종교인을 모셔다가 그 사람의 신통력으로 우리가 이 위기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이제 의견을 내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신통력을 갖춘 사람이 누가 있냐 누구를 모셔올까 어떤 종교인을 모셔오면 되겠는가 서로가 서로 또 이제 회의를 하고 있을 때 그때 어떤 사람이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세상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연하셨다라는 소문이 들리고 있습니다. 부처님이라는 분이 세상에 출연해서 중생들의 행복과 평화와 평온과 안락을 위해서 위대한 진리를 설법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부처님은 위대한 위신력, 위대한 신통력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그 부처님을 모셔오는 게 어떻겠습니까? 부처님이라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에서 분명히 우리를 구해 주실 겁니다. 구제해 주실 겁니다. 라고 의견을 내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올소 올소 다 함께 찬성하면서 그러면 지금 부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라고 수소문을 해보니까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수많은 비구스님들과 함께 저 마가다구 왕사성의 빈비사라 왕과 함께 중림정사라는 사원에서 머무르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부처님을 모셔와야 되는데 지금 부처님께서 빈비사라 왕이 있는 곳에 그 중림정사에 계시니 빈비사라 왕에게 먼저 허락을 구해야 된다. 부처님께서 이 외산리에 모셔오도록 누구를 보내는 게 좋겠는가라고 다시 의견을 나눕니다. 그때 빈비사라 왕과 친분이 깊은 그때 한 왕자가 있었는데 그 왕자를 사절단의 대표로 그 왕자를 마가다구 왕사성 빈비사라 왕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외산리의 시민들이 그냥 부랴부랴 아주 귀한 값진 보물들을 모아가지고 그 왕자에게 주면서 빈비사라 왕에게 이 보물을 올리고 정중하게 부처님을 우리 외살리로 모시고자 합니다.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정중하게 청을 올리십시오라고 왕자에게 값진 보물을 선물로 챙겨주면서 그 왕자가 사절단과 함께 빈비사라 왕이 있는 왕사성으로 향하게 됩니다. 자 이제 걸어서 강을 건너서 마가다구 왕사성에 도착해서 빈비사라 왕을 만나게 됩니다. 빈비사라 왕에게 보물과 선물을 올리고 강곡하게 왕자가 부탁합니다. 빈비사라 왕이시여 이 왕사성 중림장사에 거룩하신 부처님께서 안거해 드셨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외산리의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외산리의 부처님을 모셨으면 합니다. 왕이시여 허락해 주십시오. 이제 빈비사라 왕은 너무나 부처님을 존경하고 부처님을 공경하고 항상 부처님을 옆에 모시고 싶었기 때문에 사실 빈비사라 왕은 부처님을 이렇게 자기 곁에서 이렇게 떠나보내는 걸 아마 싫어했을 겁니다. 하지만 빈비사라 왕이 그렇다고 대놓고 안 된다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 왕자 사절단을 대표해서 온 그 왕자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내가 판단하고 이것은 내가 결정한 일이 아닙니다. 사원에 가서 부처님께 직접 여쭤보시고 부처님께 직접 청을 올리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제 지혜롭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왕자가 다시 중림장사에 계시는 부처님께 찾아가서 부처님 발 아래 공경스럽게 예배를 올리고 부처님께 강곡하게 청을 올립니다. 거룩하신 부처님이시여 제가 살고 있는 외살리라는 이 아름답고 화려하고 부유한 이 큰 도시에 엄청난 재앙과 재난이 닥쳤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우리 외살리에 오셔가지고 우리 외살리에 살고 있는 우리 시민들을 부디 구제해 주십시오라고 강곡하게 청을 올립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깊은 지혜의 눈으로써 과연 부처인 내가 외살리에 갔을 때 어떤 결과가 펼쳐질 것인가 라는 것을 부처님께서 지혜의 눈으로 완벽하게 그것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지혜로써 판단을 하십니다. 만약 내가 부처인 내가 외살리에 가게 된다면 외살리에서 나는 처음으로 보배경, 보배경이라는 경전을 세상에 널리 선포하게 될 것이고 보배경이라는 경전의 위신력에 의하여 외살리의 모든 재앙과 재난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보배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큰 지혜의 이익을 얻게 될 것이다. 마땅히 내가 지금 외살리에 가는 것이 옳은 일일이라 라고 부처님께서 지혜의 눈으로 판단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500명의 비구들과 함께 외살리로 길을 떠나시게 됩니다. 그때 왕사성의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께서 외살리로 가시는 그 걸음걸음마다 불편함이 없도록 지극정성으로 옆에서 시봉하고 호위하면서 외살리로 건너가는 강가에까지 부처님을 지극정성으로 시봉하면서 옆에서 호위를 하면서 강가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아주 튼튼하고 안전한 배에 부처님과 500명의 스님들이 이렇게 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다 마친 뒤에 이제 외살리의 시민들에게 정가를 보냅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강을 건너서 외살리가 있는 땅으로요 이제 도착하게 되실 것이다. 그러니 외살리의 사람들이요 부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시오라고 그렇게 이제 정가를 보내게 됩니다. 자 부처님께서 이제 배를 타시고 500명의 비구 스님들과 함께 강을 건너서 외살리가 있는 그 땅에 딱 배가 멈추게 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배에서 내려서 발자국이 발자국이 땅에 딱 찍히는 순간 배에서 내려서 부처님의 거룩한 발바닥이 이 땅에 발자국을 딱 찍는 순간 갑자기 오랫동안 가뭄에 오랫동안 그 하늘이 다 말라 비틀어진 그런 하늘에서 부처님의 발자국이 땅바닥에 찍히는 순간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하염없이 폭우가 쏟아지고 쏟아지면서 성 안에 있었던 외살리의 대도시에 있었던 수많은 시체와 송장들이 그 폭우에 빗물에 휩쓸려서 거리를 깨끗하게 빗물로써 싹 씻겨 내려가면서 그 도시에 골목골목마다 거리거리마다 시체와 송장들을 깔끔하게 빗물에 의해서 이제 강으로 다 밀어버렸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하늘 세계의 신인 제석천인 샤카천왕이 부처님께서 외살리에 이제 오시게 되면서 부처님을 정중하게 맞이하기 위해서 하늘의 신 샤카천왕이 빗물을 내리게 한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샤카천왕이 수많은 천신들과 함께 외살리라는 대도시에 미리 내려와서 부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하늘의 위대한 신인 이 샤카천왕 하늘의 신 제서천왕이라고도 부르고요. 인드라신이라고도 불리우는 이 샤카천왕이 하늘에서 외살리성으로 내려와서 부처님을 맞이할 준비를 했을 때 하늘의 위대한 신이 외살리에 내려오는 순간 외살리에 있는 수많은 악귀들이 비명을 지르면서 흩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우리가 초하루 때마다 신중기도를 올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자 여러분들은 다들 알고 계시죠? 신중기도를 올리는 게 바로 이와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늘에 부처님의 법을 수호하는 수많은 호법선신 법을 보호하는 착한 신들 하늘의 신들이 우리 불자들과 우리 불법을 그리고 이 세상을 보호하고 옹호해 주기를 발언하면서 올리는 기도가 바로 신중기도가 되겠죠. 부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500명의 비구스님들과 함께 발자국을 옮기면서 외살리의 성으로 외살리의 도시로 향하게 됩니다. 외살리에서 마중나온 수많은 왕족과 귀족과 시민들은 빈비사라 왕이 보였던 그 공경스러운 그 마음과 그 부처님을 향한 정성스러운 마음보다 훨씬 더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맞이하고 부처님을 응접하고 부처님과 500명의 스님들이 가시는 길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부처님과 500명의 스님들이 천천히 이제 발걸음을 옮기고 옮기고 옮겨서 드디어 저녁때쯤에 외살리 큰 대도시에 성문 앞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안안스님을 부릅니다. 부처님의 시대 제자 중에 부처님의 시자였던 다문제일 안안스님을 부른 뒤에 부처님께서 직접 지니고 다니는 바루, 바리떼라고 하죠. 바루를 안안스님에게 주면서 안안스님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그대에게 보배경이라는 경전을 알려주겠다. 이 부처님의 바루에다가 깨끗한 물을 담고 이 성 안을 골고루 이 성벽을 따라서 돌고 돌면서 이 보배경을 암송하면서 이 보배경을 암송하면서 바루 안에 있는 깨끗한 물을 이 사방에 뿌려라 라고 이제 부처님께서 안안스님에게 당부를 합니다. 안안스님은 부처님의 바루를 들고 부처님의 바루 안에 깨끗한 청정술을 담고 성벽에서 부처님의 거룩한 지혜와 부처님의 거룩한 공덕을 마음을 일으키면서 그렇게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보배경을 암송하며 성벽을 돌게 됩니다. 성벽을 따라서 돌고 돌고 돌면서 그 긴 걸음을 걸으면서 보배경을 암송하며 바루 안에 있는 그 청정술을 사방에 뿌립니다. 그 청정수가 사방에 뿌리면서 그 물방울이 사방의 허공으로 퍼지면서 그 물방울이 닿는 꽃마다 모든 악귀들이 비명을 지르면서 사라지고 그리고 역병에 걸린 그런 병자들이 그 보배경에 암송하는 그 보배경의 가르침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 물방울이 병자의 몸에 닿는 순간 병자들이 병고 그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부처님과 500명의 스님들은 그 외산리의 가장 큰 광장에 시민들과 귀족들과 왕족들과 왕과 대신들이 정성껏 마련해온 그런 자리에 편안하게 앉으시고 그곳에서 안안스님이 그 광장에 오기를 가만히 깊은 선정에 들면서 기다리시고 됩니다. 그때 안안스님이 저녁 내내 보배경을 암송하고 해가 뜰 때쯤에 해가 뜰 때쯤에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부처님의 그 바리대를 들고 부처님이 앉아계시는 그 광장의 한가운데 이제 안안스님이 그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비구스님들과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외산리의 시민들 앞에서 보배경을 낭송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진리의 설법을 펼치십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500명의 비구스님들이 일주일 동안 쉬지 않고 서로가 서로 끊임없이 교대하면서 쉬지 않고 일주일 동안 외산리에서 부처님께서 선포하신 이 보배경이라는 경전을 다 함께 독송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합니다. 그 7일 동안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고 수많은 그런 악귀들은 완전히 흩어져서 외산리에서 흔적조차 보이지 않게 되고 그런 병에 걸렸던 병자들은 병에서 벗어나고 그토록 사람들을 괴롭혔던 역병들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보배경 독송이 외산리의 도시에서 일주일 동안 널리 널리 퍼지면서 마지막 일주일이 지났을 때 부처님께서 수많은 외산리의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선포하십니다. 지금 이후로 외산리의 모든 재앙과 모든 재난은 사라졌노라 지금까지 외산리를 괴롭혔던 가뭄과 악귀와 역병은 모두 다 사라졌음을 증명하노라라고 부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그렇게 외산리 사람들을 구제하시고 부처님께서는 다시 500명의 비구 스님들과 함께 다시 걸음을 옮겨서 이제 빈비사라 왕이 있는 마가다구 왕사성 중림정사 사원으로 걸음을 옮기시게 됩니다. 수많은 외산리 사람들은 부처님께 감사함을 표하고 기쁨을 찬탄하고 다 함께 부처님을 지극정성으로 공경하면서 부처님께서 무사히 아무런 어려움 없이 아무런 불편 없이 마가다구 왕사성으로 가실 수 있도록 최대한의 공경과 호의를 베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강을 건너고 걸음을 옮기면서 이 외산리의 위대한 기적을 본 수많은 용신들 용왕이라고 하죠. 용왕 수많은 용왕 수많은 용신들이 다들 기쁨과 놀라움에 빠져서 부처님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내고 부처님께 법을 설해달라고 설법을 청합니다. 부처님께서 그 수많은 용왕들 수많은 용신들에게 진리의 법을 설하시고 이 용왕들은 모두 다 기쁨에 가득 차서 부처님을 수의천탄하고 부처님께 이제 공경 예배 올리고 부처님을 향해서 수많은 아름다운 공양을 올리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고 하늘의 신들조차도 이 외산리의 기적과 그리고 용왕 이 용신들의 기쁨에 차서 부처님께 훌륭하고 아름다운 공양을 올리는 모습을 보고 하늘의 천신들도 부처님 앞에 나타나서 부처님께 법을 청해 듣고 부처님의 법을 들은 뒤에 다들 기쁨에 가득 차서 부처님을 향해서 아름답고 훌륭한 공양을 올리게 됩니다. 마치 그 모습이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축제와 같았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외산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물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수많은 용왕들과 그리고 하늘색에 있는 천신들의 수많은 그런 공양과 그런 아름다운 훌륭한 그런 보시를 받으신 부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자리에 있는 500명의 비구스님들은 다 함께 엄청난 희열과 기쁨과 환희를 느꼈다고 합니다. 그렇게 부처님께서 외산리의 시민들과 그리고 용왕들과 하늘색의 천신들의 그런 훌륭하고 아름다운 공양과 보시를 받으시고 나서 그렇게 왕사성에 있는 중림정사로 돌아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비구스님들이 강당에 모여서 서로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부처님의 그 거룩한 모습 그리고 하늘색의 천신들과 물속에서 살고 있는 수많은 용왕들과 그리고 외산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부처님께 지극정성으로 공경하고 예배 올리고 훌륭한 공양을 올리는 그 모습을 다 함께 찬탄하면서 비구스님들이 이것은 온전히 석가모니 부처님 우리 스승님 우리 부처님의 신통력의 힘이다. 부처님의 신통력이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와 같은 위대한 모습이 펼쳐지게 된 것이다. 서로가 서로 강당에서 비구스님들끼리 대화를 나눕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강당 앞을 지나가시다가 그때 강당에 모여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비구스님들에게 부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그대들이요 강당에서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나누고 있는가? 예 부처님 저희가 외살리에서 봤던 그 위대한 기적과 부처님께서 사람들과 용왕들과 그리고 하늘세계 천신들에게 저토록 아름답고 훌륭한 공양을 받으시는 저 모든 위대한 모습들이 다 우리 부처님의 위대한 신통력 때문이다.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아니다. 그대들이요. 이와 같은 위대한 모습이 펼쳐진 것은 부처님의 신통력도 아니고 용왕의 신통력도 아니고 천신들의 신통력도 아니다. 이거는 신통력이 아니다. 이것은 오직 과거전생에 수많은 과거전생에 내가 지었던 공덕의 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공덕의 힘이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머나먼 과거전생 수없는 머나먼 과거전생에 샹카라는 이름을 가진 바라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샹카라는 바라문이 있었는데 이 샹카라는 바라문 밑에는 수시마라는 이름의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아들 수시마가 16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인 샹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님 아버지 제가 큰 도시에 가서 제가 학문을 더 닫고자 합니다. 제가 더 공부하고자 합니다. 큰 도시에서 제가 더 깊이 공부하고자 합니다. 아버지의 허락을 받고 수시마는 큰 도시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훌륭한 스승님을 만나서 그곳에서 이제 경전을 공부하게 됩니다. 워낙 총명에서 그 경전의 가르침을 처음 중간 끝에까지 모두 다 암송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스승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수시마가 질문하기를 제가 이 경전의 처음과 중간의 뜻은 다 알겠습니다. 근데 끝의 내용은 제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스승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시마요. 사실 나도 끝의 내용이 무엇인지 모른다. 지금 여기 있는 수많은 학자들도 처음과 중간까지는 내용을 하지만 끝의 내용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른다. 그러면 제가 외운 이 경전에 끝에 가르침까지 완벽하게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사슴이 뛰노는 녹야원이라는 들판에 가면 그곳에 성자들이 있다. 그 성자들에게 가르침을 받으면 네가 그 마지막 내용까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수시마는 녹야원에 있는 그런 거룩한 성자들을 찾아갑니다. 그 거룩한 성자들에게 가르침을 청했을 때 그 성자들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대가 우리들의 가르침을 받으려면 머리를 깎고 출가해야 됩니다. 머리를 깎고 출가하겠습니까? 수시마는 진리의 불타는 구도의 열정이 뛰어난 젊은이였기 때문에 아무 미련 없이 머리를 깎고 출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녹야원에 있는 거룩한 성자들 밑에서 출가 수행을 하면서 결국에는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가 됩니다. 부처님이 계시지 않는 시대에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를 벽지부리라고 부릅니다. 벽지부를 부처님의 제자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를 아라한이라고 부르고요. 부처님이 세상에 출연하지 않으셨을 때 혼자 힘으로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를 벽지부리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불교사전에서 찾아보시면 되고요. 벽지부리라는 거룩한 성자가 된 이 수시마라는 이 젊은이는 이 스님은 출가수행자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위대한 법을 펼치다가 너무나 너무나 열심히 활동을 하는 바람에 수명이 단축돼서 젊은 나이에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거룩한 성자였던 수시마에 일찍 세상을 떠난 그 모습을 안타까워하면서 화장을 하고 난 뒤에 수시마의 몸에서 나온 그 사리로 그렇게 이제 탑을 세우게 됩니다. 사리탑을 세우게 됩니다. 이제 한참의 세월이 지난 뒤에 나이가 된 노인이 된 이 샹카 바라문이 너무 아들이 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찾아서 대도시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오래전에 혹시 수시마라는 이름의 영특한 머리가 총명한 젊은이가 혹시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본에 알면서 수시마는 처음에는 열심히 학문을 닦다가 나중에는 머리를 깎고 출가수행을 해서 거룩한 성자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크나큰 덕을 보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수시마가 바로 저의 아들입니다. 수시마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아버지인 샹카 바라문을 데리고 아들이었던 거룩한 성자 수시마에 그 사리탑으로 안내해 줍니다. 아들의 사리탑을 보면서 아들이 죽었다는 걸 알고 샹카 바라문이 그 자리에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땅바닥을 대굴대굴 굴렀다고 합니다. 아들을 잃은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겠습니까? 하지만 이내 스스로 냉정함을 되찾은 뒤에 샹카 바라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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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의 비로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거룩한 성자가 되어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거룩한 성자가 되었다. 그러니 이것은 참으로 위대하고 좋은 일이다. 스스로 마음을 가다듬고 그 그 사리탑에 잡초를 뽑고 깨끗한 물로서 그 사리탑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을 깨끗하게 찢어서 그것으로 깃발을 만들어서 그 깃발로서 그 사리탑을 아름답게 장험하고 그 사리탑 위에다 해를 맞는 일산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아들이었던 거룩한 성자 수시마의 사리탑을 깨끗하게 청소했던 그 아버지 샹카바라문이 바로 지금 이번 생에 석가모니 부처님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머나먼 과거전생이 바로 수시마의 아버지였던 샹카바라문이다. 그때 샹카바라문은 비록 아들이지만 아들이지만 거룩한 성자였던 수시마라는 이 거룩한 성자의 사리탑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잡초를 뽑고 그리고 아름답게 장험하고 그 사리탑을 공양하고 공경한 그 사소한 공덕 하나만으로도 이번 생에 이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과 저 용왕들과 하늘 세계 천신들의 공양과 공경과 그리고 그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즉 이번 생에 저 외살리의 사람들과 저 용왕들과 저 천신들의 그 공양과 공경과 존경을 받은 것은 바로 부처님의 신통력이 아니라 순전히 과거전생 샹카바라문이었을 때 사리탑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그 사리탑을 공양하고 공경한 그 사소한 공덕의 힘 그 하나가 지금 이와 같은 엄청난 위대한 모습을 펼쳐낼 수 있었던 씨앗이 되었던 것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신통력보다 더 위대한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지은 공덕의 힘이다. 그 어떤 신통력보다도 위대한 힘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공덕의 힘이다. 그래서 우리 소나무에서 항상 여러분들한테 부처님의 말씀 그대로 항상 여러분들한테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세상에 우매한 사람들은 신통력을 대단하게 여기고 그 신통력을 얻고 싶어하고 신통의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 홀딱 빠지지만 불법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시피 신통의 힘보다 더 위대한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지은 선업과 공덕의 힘이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늘 공덕을 지어야 됩니다. 늘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부처님께서 외살리의 기적을 일으켰던 위대한 힘이 갖춘, 위대한 가르침을 갖춘 이 보배경을 여러분들에게 낭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배경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여 지상에 사는 것이건 공중에 사는 것이건 다들 기뻐하라. 그리고 마음을 가다듬고 내 말을 들으라.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여 귀를 기울이라. 밤낮으로 재물을 바치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함부로 대하지 말고 그들을 지키라. 이 세상과 저 세상의 그 어떤 부라 할지라도 천상의 뛰어난 보배라 할지라도 우리들의 완전한 스승에게 견줄만한 것은 없다. 이 뛰어난 보배는 눈뜬 사람 안에 있다. 이 진리에 의해서 행복하라. 마음의 통일을 얻은 스승은 번뇌와 욕망과 죽음이 없는 경지에 도달한다. 그 이치와 견줄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뛰어난 보배는 그 이치 속에 있다. 이 진리에 의해서 행복하라. 가장 뛰어난 부처가 찬탄에 맞이하는 맑고 고요한 마음의 안정을 사람들은 빈틈없는 마음의 안정이라고 한다. 이 마음의 안정과 견줄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뛰어난 보배는 그 이치 속에 있다. 이 진리에 의해서 행복하라. 착한 사람들이 칭찬하는 여덟 지위를 가진 사람은 이러한 넷쌍의 사람이다. 그들은 행복한 사람, 부처님의 제자이며 베품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베푼 사람은 커다란 열매를 얻는다. 이 뛰어난 보배는 승단 안에 있다. 이 진리에 의해서 행복하라. 고타마의 가르침에 따라 굳은 결심으로 부지런히 일하고 욕심을 버리면 죽음이 없는 곳에 들어가고 도달해야 할 경지에 이르며 평안의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 이 뛰어난 보배는 승단 안에 있다. 이 진리에 의해서 행복하라. 성문 밖에 선 기둥이 땅속에 깊이 박혀 있으면 거세게 불어오는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성스러운 진리를 관찰하는 착한 사람은 이와 같다고 나는 말한다. 이 뛰어난 보배는 승단 안에 있다. 이 진리에 의해서 행복하라. 깊은 지혜를 가진 사람이 말씀하신 거룩한 진리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들은 어떤 커다란 잘못에 빠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덟 번째 생존을 받지는 않는다. 이 뛰어난 보배는 승단 안에 있다. 이 진리에 의해서 행복하라. 자신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는 견해와 의심과 형식적인 신앙 이 세 가지가 조금 남아 있다 해도 진리를 깨닫는 순간 그것들은 사라진다. 그는 네 가지 악한 곳을 떠나 여섯 가지 큰 죄를 다시는 범하지 않는다. 이 뛰어난 보배는 승단 안에 있다. 이 진리에 의해서 행복하라. 또 그가 몸과 말과 생각으로 사소한 나쁜 짓을 했을지라도 그는 그것을 감출 수가 없다. 절대 평화의 세계를 본 사람은 감출 수가 없다. 이 뛰어난 보배는 승단 안에 있다. 이 진리에 의해서 행복하라. 초여름에 더위가 숲속에 나뭇가지에 꽃을 피우듯이 눈뜬 사람은 평안에 이르는 방법을 가르치셨다. 이 뛰어난 보배는 눈뜬 사람 안에 있다. 이 진리에 의해서 행복하라. 뛰어난 것을 알고 뛰어난 것을 주고 뛰어난 것을 가져오는 위없는 이가 으뜸가는 진리를 설했다. 이 뛰어난 보배는 눈뜬 사람 안에 있다. 이 진리에 의해서 행복하라. 무근 업은 이미 다 했고 새로운 업은 이제 생기지 않는다. 그 마음은 미래의 생존에 집착하지 않고 집착의 싹을 없애고 그 성장을 원치 않는 현자들은 등불처럼 꺼져 열반에 든다. 이 뛰어난 보배는 승단 안에 있다. 이 진리에 의해서 행복하라.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여 지상에 사는 것이건 공중에 사는 것이건 신과 인간이 다같이 섬기는 완성된 눈뜬 사람에게 예배하자. 행복하라.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여 지상에 사는 것이건 공중에 사는 것이건 신과 인간이 다같이 섬기는 완성된 진리에 예배하자. 행복하라.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여 지상에 사는 것이건 공중에 사는 것이건 신과 인간이 다같이 섬기는 완성된 승단에 예배하자. 행복하라. 예, 지금 여러분들께 들려드린 보배경은 여러 번역본이 있는데 여러분들께 지금 들려드린 것은 법정스님께서 번역하신 법정스님 번역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부처님의 가르침 잘 닦으셔서 모두 다 행복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 성불하십시오.